출발 불 꺼질까? 그래 야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얻어질 수가 있었던 거였어? 와 나 그 옆에서 구경할래 살짝 따로 딱 해야되는 건 없지? 해야되는 거 이거 뭔 뜻이야? 언어버 알리스? 저거 이상현상 응 쳐다보지 말라는 건가? 아니 그니까 지나치지 말라고 음 이상현상을 보면 지나치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찾아둬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바로 뒤돌아서 가라 다 뒤돌아서 가라고? 바로 뒤로 뒤로 돌아서 뒤로 가라는 뜻이야 세 번째가 이제 차체 못했을 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으로 가라고 8번축으로 나가면 돼 그니까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그럼 돌아가고 안달라지고 맞는 거 같다 하면은 그냥 앞으로 가면 돼 되게 무서운 게임은 아니네 왁사나 또 이렇게 적응되니 뭐야 저기 뭐가 생겼는데요? 어? 뭐가 이상하잖아 뭐야 이 여지집이 아직도 오고 있어 아닌가? 어? 이 여지집이 아직도 오고 있어 어떤게 오우 벌거 아 안돼 어 얘 어디가 프라이펜테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제는 평생 지하철에 살아 흠흠 관찰을 잘해야돼 평생 지하철에 살겠다 진짜로 아야 아 진짜 오 아저씨 왜이렇게 빨라 오 아저씨 다운로드 같은데 오우 아 아 오하 하 케이크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저래 아 아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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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길 controvers기면 어떻게 되지? 오오어 아 아 hier 여기 원래 이런게 있었나? 에이 이건 맞지 어? 아 복귀가 돼? 봐도 모르겠는데? 포스터가 좀 크네요? 포스터가 좀 크다고? 뭔소리야? 여기서부터? 이게 좀 큰건가? 다 크잖아 아 그래? 어 오! 어? 담배가 원래 이거 색깔이 있었나? 에이 없었던거 같은데? 담배 색깔 없었지 않아? 아저씨 담배 색깔 없었어 이야 뭐야? 감 잡았다 감 잡았다 나랑 똑같은말 하네 뭐야? 담배 색깔이 있었네? BLC 스토어 아저씨 기억이 생긴거고 아저씨도 기억이 생긴거고 오! 뭐야! 아! 아! 아 뭐야 파도 뭐야! 오! 아! 어디까지 와!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! 5번 출구 레츠고우! 아! 컸네! 그치? 아 진짜! 아 저 너무 감쪽같은데? 아 이거 시청자분들도 몰랐네 방금은 아 진짜 아 되게 되게 멍청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 강아지도 귀엽게 생겼고 게임이 아니었네 이거 아니 근데 원래 한자가 오! 아저씨! 아저씨 안가 해시비 잘 있구요 담배 잘 있고 살만추고 엑시트 치과 잘 있고 한풍구 두개 문색이 아줌마 잘 계시고 아저씨 자세랑 표정 좋고 강아지 잘 있고 병강아지 사람도 잘 있고 한풍구 두개 문색이 장단 잘 얹혀놨고 아아아아아악 탈출! 뭐야? 뭐가 틀렸어? 뭐야? 뭐가 틀린거야? 시시라는데? 사람들이? 뭔데? 어? 뭐가 틀렸어? 천장 보라는데? 아아 왜? 전쟁이 너무 자주 있어서? 아니 여기 천장 아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난 저거 맞췄었는데 아 진짜? 관찰 잘해야돼 아아. 아아. 아아아아. 아아. 아오오. 아아아아아ㅇ 아아아아아아ㅇ 아아아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핳 어. 편안. 아 잠깐만 포스터 크기 까비 아 깜짝이야 아 이거라네 와 큰일 났다 아 여기 있다 아 지지 끝난거 아니야 이러네 어 뭐야 한 번 더 어 형씨 지나가고 cct 불 켜져 있다 cct 불 켜져 있다 진짜요? 어 아 왜 안 끈다 이거 야 cct 불 켜져 있었어? 어 이거는 문제 없는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내가 체크 못하는게 안하는게 뭐였지 아 어 어 금방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왜? 형 얼마나 했다고? 20분? 20분?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. 나 처음 알았어요. 이거 체력성 너무 심하다. 좀 무섭지? 너무 긴장적인데? 52분? 52분 컷? 수고해요.